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 학교 부지에 복합체육공간을 조성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이 진행된 오산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은 화성 오산교육지원청과 오산시가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2017년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오산시 관내 초등학생들의 학생수영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도 체육관과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 학교시설 복합화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본 의원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칠 뿐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